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 30대 남성이 신림동에서 흉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4명의 사상자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범죄도 범죄지만 그의 과거 이력이 다시 한번 재소환되면서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30대 남성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휘두른 칼에 1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선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는 이미 폭행전과 3범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미성년자 시절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가 무려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년부 재판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사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송치가 되는데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부 처분 이력만 남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난 또한 조선이라는 사람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싹수가 완전히 노랬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이번에 범죄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잘못을 아무리 저질러도 어리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정도 되면은 청소년 시절부터 막장이었는데 교육으로 교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이 이제는 심히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촉법소년이라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교화 기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이미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하라라고 소년은 같은데 보내지만은 막상 또 거기 가보면은 반성이라든가 교화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들하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범죄 수법을 배운다라든가 서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여있으니 전혀 교화라든가 반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출소를 할 때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익힌다라든가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출소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58%가 급증을 했고 대법원에 따르면은 2017년도에는 7896건이었던 소년들의 범죄가 2021년도에는 12500건으로 폭증을 했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촉법소년의 경계인 만 13세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에서 13세 비율이 무려 72% 이상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촉법소년에서 벗어나서 강한 처벌을 받기 전에 곧비 풀린 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촉법소년 경계선 연령대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시대 변화라든가 범죄 연소와 추세에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해져가지고 오히려 촉법소년 제도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대구에서는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고 촉법소년 범죄 대부분이 피해자는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일종의 소년법 찬스를 써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피해자를 비웃는 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것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는 다르게 교화 가능성이 크고 장례가 길다라는 점에서 제사회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수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번에 신림동 사건을 저지른 조선 같은 그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미 14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고 미성년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취재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도 적정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쓰리아웃 제도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도 좀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면제부를 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니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서 그들 스스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도소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에게 교화라든가 반성의 기회를 뺏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과 같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런 인간들에게 교화라든가 반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의 목숨을 빠르게 거두어버림으로써 피해자들이라든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 사회에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본인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악범죄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싹수가 노란 범죄자들을 관리하느라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며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라든가 사형집행,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법과 제도를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소식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